헤헤 오 진짜 그럼서가는 네 굉장히 혜자같은 게임이었어요 하하하하 워밍업 길드전에 재물을 바치는 뽑기 헥 8만개 또 있으시네 싹싹싹 모아놨어요 자 한번 가볍게 한번 실패 가볼게요 좋습니다 소환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 A 주작논란이 나와서 좋다 나는 정말 이런 운이 없어서 놀라인지는 나와봤으면 좋겠다 진짜 놀라인 여기 빛나고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쳐야 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안 나왔다 아아... 뭐... 아... 저는 저는 오늘 어 그래도 뭔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뭘까? 어! 나왔다! 어 진짜? 네! 나왔다!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야? 그니까요 나왔어요 SSR이잖아요 어 나왔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Q이거 텔레미스 아 얘는 나온 게 아닌데? 네 오오오 어 좋은 거예요 이거 어우 진짜? 네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오늘? 그니까요. 때리고 나왔다. 이거 SSR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되는거야? 그랑웨폰 하데스 일거 같아요. 하데스 어? 하데스 아닌가? 어 맞다! 하데스! 이보이 선배님이었구나. 다행식 아니었구나. 야 오늘 오 좋은데요 선배님 오늘? 오 뭐야 이게? 오 두개나 나왔어. 야 이거 잘 안나온다더니 네 천장도 지금 천장도 안찍었는데 두개나 나왔어요 지금. 이거 잘 안나오는거거든요. 오 본인은 다 있죠? 예 저는 다 있긴한데 야 장난아닌데요. 오늘 괜찮은데요 오늘? 천장도 안갔는데 두개나 먹었어요. 아 이거지 뭐야 이게? 아니 이럴 수 있다고 내가? 이러면 주작방송인가요? 어우 주작논란 이름 받고 싶었어요. 내가 너무 정말 받고싶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오 그러면 지금 하데스 나왔고 수사노우랑 트리스탄 양이 다 써버릴까? 스사노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스사노우 좋습니다 스사노우 아 또 하데스 나온거 같아요. 아 진짜? 좋아요 하데스 하데스 좋아요. 어차피 다 뽑으셔도 돼요. 이번 팁업에서 많이 뽑으셔야 좋아요. 오케이 다 지립시다! 스킷 모드열기 오! 나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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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다 근데 또 하데스야? 오르타 이번 오르타 오르타거 서메니 캐릭터 같은데? 오! 서메니 캐릭터! 오! 서메니가 이게 누구야? 아! 마유키구나 마유키 아! 츠바사인줄 알았다 마유키도 뉴네라야? 얘도 쓰자? 쓰긴? 예 써요 써요 오! 오르타 캐릭터 오늘 뭐야? 선배님 오! 선배님 오! 이게 뭔 일이야? 야 선배님 오! 오! 이게 뭐지? 오늘! 오! 와! 야 이거! 야! 오늘 뭐야 오늘? 오늘 뭐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안 나올까? 안 나오네 아! 기분이 어디야? 아 이게 고양이를 계속 보는 거 자체가 난 기분이 좋은데? 자! 잠깐 숨 좀 고르고 그래도 오늘 지금 3개 뽑지 않았나요? 오! 지금 좋아요 말타고 뽑아야지 소환! 갑니다! 자! 말도 파래요! 말도 파랍니다! 블루크로버!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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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오늘 잘 나오네? 야 고양이다 이렇게 많이 보는게 얼마만 여기 해? 아우 이게? 뭐야? 고양이? 아! 무지개는 아니고? 에이! 자! 아! 재미가 애매하네? 그래도 로잘리아 저 캐릭터 되게 좋은데 많이 나오는 건데 아 그치 로잘리아 그때 말해줬던 네! 김지율 선생님께 배웠던 로잘리아를 해라! 자! 오! 나왔따! 오! 나왔따! 오! 야 이거는 100%인거지? 네! 100%! 이건 3명 중에 하나가 나오는거지? 우와 이렇게 잘 나온다고? 뭐지? 오늘 뭐지? 나왔다! 야! 어! 오! 트리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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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왔다! 오! 야! 아 이거 뭐지? 오 좋은데요 오늘? 아 너무 좋은데? 오늘 뭐야? 오늘 몇개 나온거에요? 지금 5개 나온거에요? 와 미친거 같은데? 수산호우만 딱 나오면 딱인데? 진짜 네! 와 그랑사가 천장이 공놀이인데 무슨일이죠? 오! 진짜! 그랑사가는 네! 굉장히 혜자같은 게임이였어요! 하하하하 우리 똥 선수가 달라졌어요 은혜님! 뽑달람더형! 아! 김지율의 각오를 받네요! 야! 진짜! 아! 장난아니에요! 이거 이정도로 진짜 엄청! 좋은거에요! 아니 지금! 본인 게임하면서 이정도나와도있어요? 네! 아! 저는 이정도까지는 안나와봤어요! 와! 지금 운이 너무 좋으신건데? 자! 아! 이거 뭐! 너무 쉬워서? 이제 뭐 남은거에요? 수산호우 남았네? 네! 수산호우 남았습니다! 아! 수산호우! 뭐 뽑아주죠 뭐! 수산호우 갑시다! 안녕! 블루베리! 아! 괜찮아요! 네! 자! 거만해졌어요! 아영님 거만해요 저는! 자! 천장이네? 네! 이제 두번! 두번 하면 천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산호우 뽑고! 자! 확정천장 가고! 네! 고향이 나왔어! 넘어져! 아! 넘어지진 않네! 넘어지진 않았구요! 아! 넘어지는게 완전 100%인거구나! 네! 아예 안나왔어! 어! 그래도 SR! SSR! 저거! 아티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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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팩트 많이 먹는게 중요해요! 좋은거에요! 오! 아! 아티팩트! 아티팩트 천재! 아장! 오랜만에 나온 아장! 남아장씨! 김호영님! 남아장! 오! 이거 좋아요! 별의 호랑! 다 처음 나와라 택배트네! 아! 기분이 좋아요! 오! 이제 딱! 천장입니다! 수산호우의 가호! 아! 가호가 나왔는데! 물! 일단 무지개! 무지개! 안녕! 피로모님! 아! 하대수네! 아! 오르타! 오르타꺼다! 오르타꺼야? 어? 처음 나온건데? 김혜성 선배꺼에요! 처음 꺼내고? 처음 나와라? 네! 왠지 이건 자주 안쓰지 않아요? 아니요! 이것도 자주 써요! 아 그래요? 와! 안 나왔다! 혜성이면... 혜성이는 안쓸거 같은데 쓰는군요? 그러면! 박수칠때! 멈출까요? 아! 달려봅시다! 내가 한번 할게! 이제! 지브리그 동원하고! 아! 아쉽지않네요! 뭐야! 저거! 이거면 3번 할 수 있는데! 3번 총! 아! 이거 이거! 제가 했지 지금! 네! 오! 오! 미쳤다! 이거 좋아요! 부활이에요! 우와! 아니 난 뭐든 좋아 지금! 이야! 와! 뭐야! 그게 좋다! 아! 그랑 생각하고 우리 얼굴을 거부했던건가? 야! 뭐지? 그 안에 방송가 되는건 얼굴이 안나는것 뿐인데? 야! 물속 딱! 어! 이거 뭐지 이거? 야! 이거 뭐지? 우리 블루이로가 야! 이거 주작이다! 주작입니다! 엠픽셀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엠픽셀에! 감사를 받고 있어요 전! 야! 세상에! 감사 땡큐! 그 감사 검사감사 말고 땡큐를 받고 있습니다! 몇개 넘거나 지금? 이따 검사봐야겠다! 으음... 엠픽셀.. 엠픽셀... 엠픽셀.. 엠픽셀.. 감사합니다.